인피니트 멤버들이 이제 제 타이틀 노래를 듣고 노래 너무 좋다고 말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현장에 응원 와주신 엘씨도 있었고요 항상 연락을 하거든요 저희 단체 메세지방에서 노래 너무 좋다 프리밍만 들어도 너무 노래 좋다고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음악방송도 떨지 말고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성규씨도 응원을 해주셨어요 자기 앨범보다 잘 되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